나는 미니. 차가 막혀서 너무 지루하다. 우와! 어머, 예쁜 강아지네. 어, 정말? 엄마 제가 데려가서 키울래요. 안 돼. 신발 신은 걸 보니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가 봐. 싫어요. 제가 데리고 나가서 놀 거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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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강아지가 없어졌어요. 미니는 신발 신은 강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신발 신은 강아지. 궁금하면 읽어보던가. 안녕하십니까. 아멘